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와 대립해온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을 비례대표 1번에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박 후보 부부의 재산이 1년 사이 40억 원가량 늘어 논란입니다.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 변호사인 남편이 정관예우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박 후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조성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서부지검장을 지낸 이종근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을 퇴직하며 박 후보의 예금 등을 합쳐 8억 7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박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부부의 재산은 1년 사이 41억 원이 늘어난 49억 원이었습니다. 증가액 대부분이 예금이었는데 특히 이 변호사의 예금은 150배 넘게 늘었습니다. 국민의 미래는 조국스러움 그 자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사이에 비례 1번의 정관예우 떼돈이 들통나는 이런 코미디 같은... 녹색 정의당도 조국 대표에게 박 후보 공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검찰 개혁을 위해 정관예우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박 후보는 남편인 이 변호사가 퇴직금과 공무원 연금을 일시 전액 수령했고 재산 신고일 기준으로 160건을 수임했다며 매출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 금액의 최대 49.5%를 세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친문 검사라고 공격할 때는 언제고 무슨 전관예우냐고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대표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핵심 기능인 수사 기능을 완전히 떼어내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